무기는 가운데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플레이보이팀 같은데 어 야 우리가 플레이보이팀이다 아무래도 헬기 두개짜리가 좋겠지 이거? 묵직한거? 이거 느려서 안좋나? 잠시만 이거를 가져가볼까 가져가서 위에서 떨어뜨려볼까 잡는키 아시는 분? 어 나왔다 잘 안되네 그냥 가자 어디로 가야돼? 거기야? 뭐야 벌써 불이 붙었지 나는 어이씨 어 저기 우리가 다 당하고 있구만 갈아마셔주겠어 갈아마셔주겠어 쌍프로펠러의 위험을 맛봐라 어 메이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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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 메이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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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옥크다운 화이트 오크다운 오 어 오 어 자랑 뭐야 왜 터져 야 천천히 왔는데 왜 터져 개요이 없네 야 이거 방어가 너무 유리한거 아니야 별로 부서지지도 않네 아 호밍 런처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이거다 유탄이다 유탄 어 미치 어 뒤집부렸네 포밍은 없어 저기서 오거든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안기면 어때 풀보 시켜야 되는구나 이거 냉간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인정? 어 여기 하나 왔는데 벌써 예치키샷 어 밀지마! 아 밀지마! 뭐하는 짓이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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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맞추지않고 힘든데 너무 먼데 가까이 와야되는데 더 샷 샷 샷 샷 어? 바퀴야 그렇다 어딜 가미 앙모띠 앙모띠 그렇다 앙모띠 앙모띠 그렇다 앙모띠 앙모띠 샷 Eco eton 그렇지 엇 뜸클랩 그렇지 슉슉슉슉슉슉슉슉슉 흥! 좋았어! 뭐나와? 어 재밌네 이거 되게 밸런스 괜찮네 역시 띵장메이커야 프로그몬 몬스터의 밸런스는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쯌 잭팟수 튀겨! 잭팟수 튀겨! 으으응 김워크 누구야아 얘들아 조심해라 으아어어어어어어 어어 마지막 두명의 컨트롤이다 잭파스 거의 끝내는 각이었는데 그치 거의 끝내는 각이었는데 잭파스 어어 그렇지 그렇지 잭파스 혼자 남았어 저거 마무리 지어 와 수류탄 날아가는거 봐라 보여? 도트로 보여, 도트. 수류탄 날아가는거 어어? 오워워 opp 아으핳하 X Listen 좋아, 1 대 1이야 야 과감하게 공격해야 돼! 과감하게 어 몸살이면 안 돼! 과감하게 쓸어야 돼! 그냥 하아 좋아좋아좋아 일단 저 큰거 별로 안좋고 내 생각에 검은거 이거 이게 제일 좋으니까 쪼거 한대 두지 않았을까? 제일 좋으니까 아 이거 그거네 와인 먹는 그거네 벌써 자살 아 쟤네가 죽었구나 나이스 얘들아 과감하게 가자잉 들리죠 여러분들 어 과감하게 싹쓸어 그냥 진짜 몸사리지말고 1당 2명 1명당 내가 2명을 내가 이걸로 쓴다 생각하고 싹쓰면 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거 별로 안좋은거 같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되요 어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되 진짜 어 앙 민망띠 아..야 그래도 2대4.. 2대3이다 그래도 몰라 2대3이야 몰라 아.. 너무..너무 세다 방어가 방어를 그냥 수류탄만 놨어야 돼서 저 유탄이 사기야 끝났다..끝났다.. 끝났어.. 하아..끝났어.. 아 나 근데 기..야 나 근데 개..개 좋은 전략 생각났어 어 개 좋은 전략 생각났으니까 얘들아 요번에 무조건 수비 성공해라 어..진짜 전략 제대로 형이 보여줄게 마지막에 무조건 수비 성공해라 진짜 개 좋은 전략 생각났어 아 메시야 하지마.. 아..끝났다.. 아..아..아니야 천천히 건너 천천히 천천히 건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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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을 했어 쟤는 저까지 안가네 막아야돼 무조건 막아야된다 우리 한명 자살했어 부족해 어 야 피해 심도방 피해 어휴 앙 어디 아이 미친 얘들아 막아야돼 막아야돼 얘들아 아 아 아 흐흐흫흐흫흫이씨 하허 아잇 어 뭐야 이씨 침대 개오졌다 어 그래그래 아야 저건 스나로 안돼 저 헬기는 스나로 안돼 유리창이 너무 없어 조그매가지고 아멘 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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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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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x2 맞춰라 좀 맞춰라 맞춰라 그렇지 우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졌다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ov 얘들아 공격팀 잘들어 내 말 잘들어 진짜 한명이라도 어기모는 시너지 발휘할 수 없다 공격팀 잘들어 어 자 공격팀 잘듣고 무거운거 타도 되니까 다타 일단은 큰거 탈수록 좋아 큰거 다타 어 자 그냥 일반적인 공격으로 힘들어요 그쵸? 어 여러분들 제 전략은 뭐냐면은 일단은 최고 고도까지 올라가 이 게임이 허용하는 최고 고도까지 올라가 그럼 못맞추거든요 그럼 동시에 헬기를 8대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그럼 누군가 맞겠지 어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낙하산으로 8명 떨어지는거야 그니까 그냥 8개 떨어 8대 떨어뜨리면서 낙하산으로 떨어져서 공수부대 오케이 어 도방이 저거 자랑이라고 제파수 저거 그래서 8개의 헬기 폭탄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자 제 신호가 있기 전까지 무조건 최고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최고로 올라가요 근처에도 가지마 어 최고 최고까지 올려 고도 최고까지 딱 그 다음에 일자로 밑에 딱 대나 대 딱 각자 떨어뜨릴 위치를 대 자 여기 위에 대 야 우리끼리 부딪히지 않게 너무 고도 일정하게 하지말고 시간은 15분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천천히 조금 내려와 조금 내려와 야 조금 내려와도 돼 너무 높다 여기는 야 못맞춰 어차피 여기까지 유탈 안 날아오거든 조금 내려오세요 제 검은 헬기 있는 데까지 어 조금 내려와 어 좀 많이 내려와도 되겠다 야 어 절대 못맞춰 어 어어어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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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지해 유지 자 이제 고도 유지하세요 위에서 야 노란 헬기는 어디있냐 일단 애들 다 모여 어 이 위에 가만히 헬기 뛰어놔 그대로 그냥 몸만 떨어지면은 헬기 밑으로 추락할 위치로 가만히 뛰어놔 오케이 노랑 노랑도 오고 다 오세요 다 다 모이세요 또 시간 많습니다 시간많습니다 어 시간많아요 시간많아요 어 모이세요 어 그렇죠 그렇죠 모여 딱 바로 일자로 우위에 있어야 돼요 헬기가 어.. 어.. 더.. 더 촘촘하게 모여 헬기들끼리 그렇지 그렇지 모여 우린 할 수 있어 모여! 어 그래서 대신해 대신해 고도.. 고도 서로 안겹치게 서로 안 부딪치게 어.. 럭.. 럭티투데이 위험하다 오케오케 모여 모여! 오케이! 좀 더 모여 좀 더 모여야 돼 너무 퍼졌어 지금 좀 더 모여 좀 더 들어와 딱 떨어뜨렸을 때 헬기 딱 떨어질 수 있게 야 럭티투데이 좀 들어와 안쪽으로 거기 거기서 떨어뜨려봤자 헬기 안 맞는다 밑으로 고도 살짝 낮춰 너무 자기 고도 높다 싶으면 살짝 낮춰 어.. 어차피 적은 우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고 적은 아래에 있어 낙하산은 다 기본 장착되어 있으니까 럭티투데이 들어오라고 럭투데이 자 준비 야 이제 준비 10초 후에 하강한다 10초 10 9 낙하준비 낙하준비 야 모여 좀 모여 8 7 헬기 잘 떨어뜨려야 돼 6 5 4 3 2 1 전원 낙하 낙하 2 3 3 2 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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